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부여군은 지난 12일 부여군 평생학습관에서 2019 부여군 평생학습 박람회를 열었습니다. 2019 부여군 평생학습 박람회는 평생학습, 배움의 즐거움이 차오르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평생학습 성과 소개와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민참여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진행됐습니다. 이번 박람회는 개막식 전 공연인 굿돌의 전통연의단 길놀이 공연 외에 배움마당과 나눔마당, 즐김마당 등 모두 3개 마당으로 마련됐습니다. 배움마당에서는 10개의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해 바리스타, 캘리그라피, 드림캐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기회와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. 나눔마당에서는 한국화, 공예품 등 평생학습 작품을 비롯해 늦가기 학생들이 출품한 성인문회 시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. 즐김마당에서는 한국무용, 미녀부르기, 사물놀이 등 16개 팀의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됐으며 베트남 전통춤 공연이 함께 어우러진 축하공연 무대가 펼쳐졌습니다.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민이 함께 참여해 배우고 나누면서 평생학습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